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쏜 지 4일 만에 무력 도발입니다. 또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달 12일 함경남도 심포일대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열흘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도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 4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합참은 한미정찰감시자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혀 북한의 기만전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달 19일까지 총 7차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두 차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은 연례한미연합연습훈련, 자유의 방패 등에 따른 반발성 무력시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추문 입막음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두하기를 원한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기소 시 법원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 만큼 이를 극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불공정한 기소에 맞서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을 공고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가짜 사진 등이 온라인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이 자동차 업계에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동차 구매 시 이자율도 높아져 차량 구매자들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차 평균 가격은 역대 최대 평균 값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균 5만 달러로 육박하고 있고 중고차도 평균 2만 8천 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차양 구매 시 이자율 인상으로 세차의 경우 월평균 지불액이 731달러 중고차도 551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최대 32%나 급증한 금액입니다. 심지어 차를 구매한 사람들도 페이먼트 부담으로 60일 이상 연체된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보다 20.4% 급증해 금리 인상에 따른 자동차 업계 타격도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타임즈가 서폭 유니버시티와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LA시민들 중 55세 이상에서 50% 이상이 경찰 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나타난 반면 35세 이하 20%만이 경찰에 긍정적이었고 무능하다는 응답이 40%로 긍정적인 응답에 2배에 달했습니다. 또 인종에 대해 공평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55세 이상 중장년층 나이에서는 3분의 2 가까운 64%가 공평하다고 했고 18세에서 34세 사이 연령대에서는 경찰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응답이 45%로 인종에 대해 공평하다는 응답 44%를 앞섰습니다. 전체 결과를 세대별로 나눠서 보면 35세 이하 젊은 층은 10명 중 2명 정도만이 경찰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세대 간의 경찰에 대한 뚜렷한 인식 차이가 경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협력 파트너로 간주할 것인지 정치인들이 선택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정 제약사의 인공눈물 이른바 안약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미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중단을 통보해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14일 기준 미 전국 16개 주에서 카바페렘 내성 농농균 감염 사례 68건을 확인 감염자 중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비 사망자 2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감염자 중 8명은 시력을 잃었고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도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 에즈리케어 등 안약 3종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와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이번 농농균군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발견했지만 아직 이 치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도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도심지에 검정소가 뛰어다닙니다. 브루클린 인근 도살장에서 탈출한 검정소였습니다. 도살장에서 올가미로 묶어 트럭에 실을 얻은 찰나 올가미를 뿌리치고 도주한 검정소가 도시를 누볐고 이를 쫓던 시민들에 의해 결국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검정소는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어린 소로 다시금 도살장으로 끌려가자 이 소를 살려야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도 이 검정소를 살려달라는 의뢰가 여러 건 접수되었지만 결정은 도살장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렌치 불독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견으로 꼽혔습니다. 프렌치 불독은 미국 아메리칸 컨넬 클럽에서 2022 반려견 등록 통계에서 30년 이상 가장 인기 있었던 반려견인 레브라도 리트 리버를 꺾고 가장 인기 있는 반려견 1위에 올랐습니다. 프렌치 불독은 똑똑하고 작은 견종으로 다양한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다며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두루 사랑받아온 견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짖지 않고 대형견만큼이나 자주 운동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도시에서 키우기 좋은 견종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프렌치 불독과 같이 납작한 얼굴을 가진 품종은 호흡 기능 등 특정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교배된 품종견을 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한편 프렌치 불독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선택한 반려견으로 알려지면서 몸값도 최대 수천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